단색화 단색화가 지금 현실 전까지 단색화라는 화면을 형성하게 된 것은 오랜 과정이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단색화로서의 존재성,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향시 내 작품의 공간이나 존재성은 유지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의 일은 똑같은 주어져 있는 공간 속에 반복성, 크고 작고 그리고 높고 낮고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그것이 한낱 좌우로 형성해 나가는 큰 논의 우주관 우선 내 지금의 철저한 평면 추구, 평면성 그럴 때는 절대적인 완성도 이런 경지까지 내가 추구하면서 그때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. 내 그림을 보고 글쎄 흰 그림이다 하는 데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. 심지어는 이렇게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? 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 하얀 그림을 전해버리니 그림이 아니다.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 그림 속에 표정이 있다 없다 문제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지금까지 60년 이상 그림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 속 생각은 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다름 나눌 수가 없는 갈등이 지금도 마음 속에 있습니다. 색이라는 것은 부여되는 게 부담감의 작가가 있거든요. 부담감을 없애고 내용면을 좀 더 추구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단색이 단색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성의 추함으로 해서 작품 과정에서의 단조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것이 또 단조로운 것보다도 훨씬 의미, 내용이 분명한 거죠.